이번에는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뭐 통풍에 안 좋은 음식이라든지 좀 피해야 될 성분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통풍에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술이에요. 알코올의 역할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잡아다가 다시 피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알코올이. 최악이네요. 거기에다가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의 효모에 퓨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한 10배 이상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맥주를 많이 마시면 생성도 많이 되고 재흡수도 많이 돼서 요산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풍에 제일 안 좋은 것은 맥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맥주가 나쁘면 그러면 소주는 괜찮냐, 막걸리는 괜찮냐, 와인은 괜찮냐 그러는데 똑같아요. 그냥 알코올의 역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요산 수치가 반드시 올라간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술은 안 마시든지 아니면 적게 마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산을 올릴 수 있는 음식 중에 제일 좋은 게 맛있고 고소하고 술안주로 좋은 거는 다 기름기 많은 거, 또 튀김 음식, 그다음에 단백질 많은 거. 등푸른 생선이 또 혈관 건강에는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등푸른 생선이 통풍에 또 나빠요. 등푸른 생선에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요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통풍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다음에 생선류, 등푸른 생선, 그다음에 갑각류, 그렇게 맛있고 고소하고 술안주로 좋은 것들에게는 많이 들어가, 요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곳으로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